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! 잘 찍었다! 플레이빙인가? 응! 드세요! 음! 음! 담기 완전 맛있어! 들어오네! 주인 expiration acho심 이거 tuh 조금만 급하드림 붓만 keluar 뜨겁나? 맛있겠다 전복을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된장찌개랑 얼음 줘? 응 음 자 먹어봐 어? 설탕이 지글지글해 완전 중식 느낌이지? 약간 두부가 아니라 약간 아까 약간 계란말이 같은 거야 양념을 좀 넣어가지고 2시간 전이었지만 너 좀 먹어 맛있겠다? 어 그 사이에 누가 사간 거야? 이거 두 개의 조합이 이거 마음에 들어요 제가 방에 식물을 더 놓을까 하다가 식물 대신에 초록색 당뇨를 놔볼까 해가지고 의자가 두 개인데 요거 회전의자는 제가 그때 이케아가서 앉아보고 너무 편하고 좋아서 집에도 놓고 여기다가도 놨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느낌이고 부엌은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침이라서 이제 와서 일하려고 왔는데 저번에 먹고 맛있어가지고 한번 더 시켜봤어요 저번이랑 포장이 다르네 요거는 요거는 묵은지랑 닭가슴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으음 으음 드디어 자오니꺼는 뭔가 기름기가 낭랑하네 참치 마요는? 다 커졌어 이거 봐 지금 너 먹고 싶어? 응, 저게 있어 테스트 도입하니까 세미라도 이렇게 넣어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 전체로 어차피 엄마 이거 먹고 계란찜지 치 그치? 응 비주얼도 비슷해 땅 땅 땅 이거는 좀 해오게 응 으음 무화과 크림치즈 브레첼 잠봉베르 맛있겠다 무화과 향이 엄청나 비주얼맛 아, 진짜 맛있네 아, 진짜 맛있네 아, 진짜 맛있네 음 이렇게 앉아서 먹기 좀 했나봐 음 음 음 음 음 네 일단 건강해 가사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짬뽕베르 딜버터 짬뽕베르 딜버터 짬뽕베르 딜버터 짬뽕베르 딜버터 짬뽕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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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일단 기억하냐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묻혔다 묻혔어 진짜 맛있다 와우 안이 왜 이렇게 맛있지? 나 무화과 별로 안좋아하는데? 진짜 무화과 대박적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상유리 만족호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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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수복 먼저 갈까 엄마 목마르지 않아?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유해라 모자 득템스 오늘의 모자 쇼핑 예쁘지 다 다 괜찮지? 응 나 연어 먹을래 엄마 가지마 로와랏 잘 먹겠습니다 반죽 고춧가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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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새 밤이 되었습니다.. 치킨